안녕하세요. 오늘도 1000%의 수행률을 향해 달립니다. 이상로의 텐텐 베거 와우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코스피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변동성이 커지면서 코스피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대신 바이오주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2차 전지주 수급이 바이오로 흘러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네, 이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차군단의 귀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차가 방사는 아니죠.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2008년도, 2010년도 그럴 때 보면 이런 전차군단이 상당히 활약하면서 그다음에 차화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전차군단이 다시 한 번 더 불을 뿜으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첫 번째 오늘 체크포인트를 준비했던 내용은 바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업종이 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의 흑자를 보이면서 현대차 그룹이 현재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2월까지 누적 흑자로 따진다면 약 80억 달러에 대한 흑자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부분을 제치고 지금 수출 흑자 1위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까지는 잘 나왔는데 다음 달에도 이 흐름이 계속될 거냐? 이거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에 대한 환율 밴드부터 우리가 한 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환율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측면은 환율에 대한 단위가 10원이 바뀔 때마다 영업이익이 3천억 내지 4천억이 바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1,300원대 위에서 계속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폭 자체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바로 미국 IRA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시장에도 그만큼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시장도 보시면 오늘 기아차부터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아죠, 기아. 기아를 보시면 오늘 강하게 뽑아내면서 4% 이상에 대한 장중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써 나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안에 내용적인 측면은 바로 SUV 시리즈의 강세에 대한 측면이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성우아이텍 기업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서연이와라든지 또는 화신 그리고 SL 같은 기업들의 강세를 보이는 공통점은 바로 조지아와 엘라바마주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는 노출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지아라든지 엘라바마 같은 미국 내에서 활약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성우아와 함께. 거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한 번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관련주 오늘도 준비했으니까 꼭 한 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내용 삼성전자가 감산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마이크론이 한 8% 올랐고요. 또 웨스턴 디지털이 7%가량 올랐는데 한국에도 그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약보합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현재 SKNX가 다시 한 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간밤에 있던 미국 증시 안에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랩리서치 지금 현재 도쿄일렉트론이라든지 ASML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장비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앞서서 팸리스 관련주도 한 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팸리스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세라든지 또는 반도체 장비주 관련해서도 반등세를 강화해 붙이는 모습들은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라든지 SKNX에 대한 부분에서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지금부터는 이런 악재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DDR4에 대해서는 감산을 하겠지만 DDR5 공정으로 신속하게 넘어감으로써 좀 더 고부가 가치군으로 질적인 승부를 하겠다는 게 삼성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분명히 준비가 돼 있겠죠. 그러나 그런 관련주들도 오늘 또 준비를 했으니까 뒤에 내용도 한 번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인데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한 번 큰 충격으로 휘청거린 모습들은 나타났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너무 궁금했던 게 에코프로가 1분기 영업이기 1800억가량 나왔고 컨센서스를 한 9% 정도 하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막 에코프로가 불이 붙은 상황에서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면 좀 주가가 확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는 4%가량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발표된 후에 한 2% 정도 더 올린 건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에코프로는 왜 빠지지 않는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재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못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분은 지금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과열권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2차 전지 기업들이 일부 조정세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형태를 띄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실적이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못 미쳤다고는 하나 1분기에 대한 EPS 기준 PR 밴드를 따져본다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 27.1배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성장성이 강한 기업들 우리가 과거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PR 밴드를 80배에서 100배 가까이가 셀트리온 그룹을 기록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30배, 약 40배 정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한다면 지금 성장산업인데도 불구하고 27배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기대감이 아직도 더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주가는 보장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여전히 추세적인 부분 자체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신에 100이라는 수급이 들어와 있었다면 이제는 60, 70까지는 조금 떨어진 상태 그러면서 오늘 또 한 번 더 수납매가 돌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실적을 기록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4680 배터리에 대한 테슬라가 이용하고 있는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모습들을 보였 거든요. 어제 짚어봤던 종목 상신 EDP 같은 기업들 어제도 함께 지켜보셨는데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쓰고 난 다음에 일부 조종세가 좀 나오고 있고 WCP 같은 기업들, 우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죠.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써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주의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여전히 2차 전지 안에서는 수납매가 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원픽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DR5와 관련된 원픽 종목 들고 오셨다고요? 네, 저희 때는 DDR이라고 하면 옛날에 춤추는 거 있었거든요. 펌프. 펌프 비슷한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DDR5라고 해서 반도체 공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는 오늘 심텍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PCB에 대한 부분을 매출의 100%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 연장 SK하이닉스가 주가에 대한 조정을 나타냈을 때 심텍도 함께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 존재했고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DDR5에 대한 신속한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텍에 대한 주가도 그만큼 좀 더 베네핏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사실 인쇄 로기판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상당히 낮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철수를 했던 부분도 존재를 했지만 지금은 점유율에 대한 확장성을 눈에 둘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1차적인 목표가를 3만 7,300원 그리고 손절가를 2만 9,9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 이에 따른 관련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PCB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단가 자체가 낮게 잡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현재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측면은 높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안에서 보시다시피 제조업으로 본다면 우리가 대덕전자라든지 아모그린테, 아비코전자 지금 이런 기업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인데 여기 안에서 좀 더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높거나 또는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은 기업들이 조금씩 나뉩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DAP나 BH, DKT 여기 두 번째 그룹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스마트폰용에 대한 PCB에 대한 부분이 높게 나타나는 기업들이고 그 밑에 나오는 지금 보면 코리아 서키트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 쪽에 대한 PCB가 좀 더 들어가는 기업들 아비코전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위에 있는 소재나 부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이 세 가지 이녹스 첨단 소재나 일지 머티럴, 피아이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부자재 관련된 기업들이니까 이 밑에 있는 PCB 관련 제도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택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영업적자를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코스닥에서 4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이런 과거 실적보다는 삼성의 감산으로 인한 이런 미래의 실적을 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실적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이 바로 SKNX에 대한 잠정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SKNX가 과연 실적에 대한 악재가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적이다, 악재는 선반영되고는 안 되면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FPCB 관련된, 회로기판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산업의 회복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심택이었습니다. 목표가는 3만 7,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9,900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우의 텐텐베거였습니다.